가슴에 끼우고 쓰는 건가? 빵빵 왜? 그럼 어디에 쓰는 건데? 왜? 저 팔개라고? 미친 그러니까 어깨에 대고 쓰는 거 맞잖아 맞지? 아 겨드랑이에 대라고? 아 이렇게? 죽어 어머! 아 땡큐 땡큐 왕비트 뭐야? 땡큐 땡큐 가이 아 고맙습니다 아 춤을 뭐야 총 들고 춰두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? 총 들고 춤추라고? 저 뭐야 외국인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총인 걸로 아는 거 아니야? 이제 페이크 건 대수네 그러면은 배원님 고맙습니다 나...잠깐 어... 어... 총 들고 출만한 춤 뭐했을까?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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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만 해볼까?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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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떻게 사는거지? 아! 견착! 견착!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? 1, 2, 3, 4! 1, 2, 3, 4! 아 이거 근데 약간 너무 가벼워 보이나? 원래는 이거보다 총 무겁죠? 감사합니다 아 땡큐 땡큐 저 저 저 저 저 요것도 써볼게요 가이드가 있어 이게 생각하면 되구요 변착은 여기 이거를 어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일직선 만든 다음에 얘랑 여기 보는데 여기랑 여기랑 일직선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거 네 이렇게 썩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무시하고 이런거 못하는거 어려워 어려워요 선생님 아 죽으면 한다고 죽는게 아니구나 아 내가 조지를 못하는구나 얘도 있어 얘도 쓸게 아 얘는 뭔 춤에 어울리잖아 훗 훗훗훗 백뱅뱅이래 아 그게 웃기네 큐니스 러브 어 그것도 괜찮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 깜빡할 사이 눈뚝채기 아 지나가는 여자들 그만 좀 봐 안오죠 못들어져 가시 박힌 커피 생각해 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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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내겐 친절하면 어때 나도 뜬긋한 말처럼 너는 아파요 나 늘 안 돼 익숙해져 가는 건 정말 싫어 세상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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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쳐다봐 난 여기 있는데 내 때만 내 마음은 가본 입고 이젠 내가 맞서 줄게 니가 사랑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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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 있어 나는 슈슈슈 나는 두 분의 풍부가 있니 말해놔 상처 이빨도 시즌 두 번째 찬스 난 역시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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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 있어 나는 슈슈슈 나는 슈슈슈 이거 해봤는데 총이 아니네 타판이네 바본가 나는 바본가 그러니까 이거 총이 아니었네 총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배우님 게임하고 춤을 더 추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댄스 이거 혹시 광고주님 아니 광고주님이래 혹시 맨저님 혹시 이거 그거 크로마키 배에 화를 낳는데 아 애프터댄스 아 애프터 게임 애프터댄스 아 크로마키 하라고 하셨네 크로마키 자 잠시만 말 좀 듣고 있어 다녀올게 크로마키 나 숨겨놨거든 ine 크로마키 파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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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왜이렇게 커? 턱이 왜이렇게 커? 턱이 어디를оз spirit 두근미ij 와... 자... 3 아 아 아 아 아 말할건 그랬지 얘들아 잠시 안녕이야 쇼 쇼 쇼 채팅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